네, 블록캠프 오늘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제 나온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검사 탄핵 추진하는 데는 뉴스 보셨죠? 네.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명받고 있다. 네. 서명한 의원이 50명이 넘는다. 의원님 혹시 서명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전국에서 우리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아, 실현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서 인용이. 아, 탄핵 심판? 탄핵 소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석으로 보면. 우선 3분의 1. 네, 발의는 3분의 1. 발의가 3분의 1. 통과는 과반. 네, 과반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다 하면 됩니다. 되는데 2년 전인가요? 그, 법원 고등부장에 대한 탄핵 한 번 했다가. 아, 임, 임, 모 판사. 네, 네. 부장. 법원에서, 저, 헌재에서 각화됐나 그랬죠. 그때도 저는 그거 각화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번도 그러면 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번 거는 그렇습니다.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들 이해를 위해서는 검사 4명, 3명은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술자 때 받았다는 그 검사들. 또 한 명은 유우성 씨 간축 조절했다가 보복 기소했다는 검사. 이 4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몇 면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도 혁신하시기에는 친명 딱지를 말끔히 지우기는 좀 역부족 아닌가.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조차도 친명, 비명 이런 거 나오고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좀 있는 것 같아요. 흔적들이? 네,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런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공식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는 것은 공개된 이력 말고 다른 뭔가 인연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아니, 뭐 이 대표와 직접 다이렉트로 인연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는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공개된 이력 말고 다른 인연, 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뭐 그런 의심을 살만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장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도 그렇다는 건가요? 다른 위원들은 지금 언론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개된 이력으로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 쪽에 관련된 그런 행동이나 발언 같은 것들이 좀 있었죠. 지금 현역 의원은 이해식 의원 한 명이 들어갔잖아요. 네. 보도를 보면 비윤계에서 비윤 의원 추가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비명계가 한정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의원들은 여성, 청년, 이런 의원은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원장부터가 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 청년. 청년 중에서 여성. 네. 뭐 그런 일종의 소수자. 그리고 이해식 의원은 어쨌든 보직을 가진 의원이고 일을 쭉 계속해왔던 분이죠. 말하자면 간사 역할을 하시는 혁신위에서 그런 분인데 지금 이 혁신위원장의 모두발언, 침일성이 현역 의원을 기득권층으로 전락한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득권으로 지금 딱 단정 지어서 보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 점을 강조하는 거나 친명, 비명의 어떤 안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혁신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다뤄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천 룰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다. 혁신위에서 가장 왜 혁신위가 지금 들어섰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지난 1년 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순항을 했고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또 거기다가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고 지탄을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혁신위라는 거라도 하자. 그러면 혁신위는 뭘 해야 되죠? 이재명 지도부가 그러면 어떤 점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냐. 이걸 봐야지 왜 느닷없이 공천 얘기를 지금 앵커 부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22대 공천을 누른 이미 특별 단계로 다 확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인 이런 가점자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셨거든요. 그런 마이너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손볼 점이 있다. 이런 건 미비하다.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본령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핵심 문제는 아니다. 본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1년 어쩌냐. 평가? 네. 그리고 그 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선 패배 원인 백서 이거 아직 없잖아요. 그럼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이거 대선 백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헌다는 얘기에서 그냥 그다음에 또 돼지꼬리 두 개 된 건가요? 네. 아직까지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정리하면 혁신위원회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대안모세. 이게 핵심인데. 진단평가. 그런데 친명 위주로 가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이신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공천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기득권 타파. 그게 이제 뭡니까? 바로 그 대의원제 폐지.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미 각본이 짜여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차포 특권 포기 선언한 거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왜 이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작에 하지 그랬죠. 그럼 왜 이제 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8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어요. 국회가 역대 국회 통틀어서 여름 휴가철이니까. 1일부터 15일 중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네. 그 어떤 경우도. 그리고 국회법상은 2월부터 6월까지는 임시회가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7월은 규정이 돼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임시회가 열리긴 열렸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아니고 한 보름 정도 열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7월, 8월은 비회기로 달을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회기, 비회기 이꼴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또 혁신위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혁신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도덕성 문제를 다뤄야 될 거고 도덕성 문제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혁신위가 체포동의안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올 때 참 모양이 빠지게 되니까 이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세 번째로는 저번 2월 말에 체포동의안 표기를 했을 때 가까스로 사실은 부결을 시켰는데 만약에 대표가 먼저 포기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이 되어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거의 탄핵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오늘 의원님은 유튜브 연장방송도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추가 여쭤볼 거고 이거 하나만 여쭙고 일단 본방 인터뷰를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산자부 2차관 그다음에 복지부 실장 이어서 교육부 국장 그러니까 경질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대처법에 대해서는. 이건 공직기강 비서관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부처를 어떻게 보느냐 국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그때 유행했었죠. 망기칠람 한다. 부처는 디테일만 따라간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정부를 뛰어넘어서 용산정부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싶어요. 모든 말 모든 사고는 용산에서 치고 뒷감당은 부처나 여당에서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뒷수습하는 건 좋은데 왜 경질로 가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아니. 압수수색 안 하면 다행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다 문정부 때 발탁됐던 사람이다. 승진됐던 사람이다. 그런데 명색이 차관쯤 일하려면 그래도 그 부처에서 20년 이상 잔뼈가 굵었고 그 부처에서 나름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민주당 정부건 국힘정부건 가리지 않고 직업 공무원으로서 역량이 인정되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른바 부천의 엘리트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정부 때 발탁된 사람이다. 이렇게 라벨을 붙일 일은 아니죠. 이거는 주원글씨를 덮어 씌운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 이러다가 또 정권 교체되면 이번 정부 때 내가 발탁되면 다음 정부 때는 또 윤정부 때 발탁됐던 사람이라고 또 팽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복지부동 해야 되나 공무원들 사기 진작은 전혀 안 될 거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직사회뿐니까 약간 뒤숭숭한 겁니까 아니면 복지부동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A급으로 해서 너무 튀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튀면 위험하다. 튀려면 아예 정무직으로 장차관까지 가고 그거 아니면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하다가 기회에 왔을 때 정무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요. 유튜브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